도현 회룡이에요 도현 회룡이에요 소위당 어떻게 해요? 도현 회룡이 어떻게 해요? 도현 회룡이 어떻게 해요? 아 네 좋습니다 이들이 최후가 보도록 합시다 예예예 안해 얘네 이거 켠다고 한지 한 시간이 너무 안 돼? 우리 두 시간 기다려야 돼 나한테 차고ider 확실하게 도현 회룡'll 왜죠? 신기하더라고요. 한이 감세요! 노동! 노동! 와 지금 기가 먹겠다.